I'll show you the trick, and if they like it, I will teach the secret. 일단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비밀 또 알려드림대요. Red handkerchief. 자, 빨간색 체크에요. 빨간색 뭐랄까 손수건. 잘 보세요. Stuff the handkerchief into your fist. 장에다가 이 안에 집어넣어요. 뭐가 생겨. 수건이 들어가고 난 뭐가 생기더라고요. 잘해보세요. 어! 노란색이 났어요. 음,것같애 잘라. 음,잠요? En red. 자, 집어넣어요. 빨간색으로 집어넣으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오! En red. 아우,yellow. 인,n.n.a.n.a.n.l. 자, 다시 집어넣고.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오! 여기 손, 여기 손에 있잖아요. 보여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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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좀 신기한데? 일반 소스건이네? 네, 일반 소스건. 좋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배웅 있으세요? 자, 다른 분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 이건 두 장에서 소스건을 하는 겁니다. 끝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일단 소란색 식구와 빨간색 식구가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어? 없는데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친구들이 오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 아주 비밀스럽게요. 아, 화장실 있어? 아, 그 친구가 오기 전에 근데, 주먹 안에 미리 이 빨간색 소스건을 누러갑니다. 다른 소스건을. 스톱을 누러갑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누려요. 손을 꽉 쥐고 있어야 된다고. invite your friends over. 이 친구들 오면 and you wave the yellow one around.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쳐다봅니다. 아, 복지는 않겠는데요? It really works. 이게 약간 시선 분산하는 거죠? 아, 조개 포인트네요. So, your friends are there. Don't open this hand. 손을 펴지 말래요. 손을 펴지 말래요. 근데 피셨잖아요, 지금 손을. I don't need to keep that hand close. 그럼, 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있어야 됩니다. You stuff the yellow one into this. 자, 이게 안에다가 일단 칠퀄 집어넣고 then you pull the red one out. 아, 원래 The yellow one into this. 자, 이게 안에다가 일단 칠퀄 집어넣고 and you pull the red one out. 아, 왜요? 원래, 원래 손 안에 있던 칠퀄을 빼래요. 어떻게 있는 거야? 아! I pull the red one out. 자, 빨간색은 빼라고. 뭘 배우라는 거에요? 다시 해보셔요. 다시 해보셔요. 슬로모션으로 해보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대요. 이거를 먼저 집어넣기 전에 다 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진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선을 또 분산하셔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저기 봐라 그러면서. 저기 봐라 그러면서. 자 절대로 빼시면 안됩니다. 자 전부 다 집어넣고 나서. 자 전부 다 집어넣고 나서. 빨간색을 다 빼고 흔들어주세요. 또 흔들어야 돼요. Are there questions? Are there questions? 아니니까. 아니니까. 다 알겠으니까 여기는 다 연습한다고요. 왜? 여기 에리퍼스. 우리 안 비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오케이. 난 왠지 이번에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오신이 다행히 타고. 저는 아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에요. 네.